안녕하세요. 우리 유나 목욕 중이에요. 섹시하죠? 너무 가까이 가면 아마 또 하던 행동 안 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. 목소리를 작게 해 볼게요. 섹시하다. 우리 유나 오 베이비 디테가 아주 장난 아닌데? 디테 장난 아니에요. 미식해 미식해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. 가까이 가면 아마 안 할 수도 있어. 여봐 하네 유나 네? 엄마가 자꾸 들이대죠? 여봐 가까이 오니까 안 해요. 안 해요. 안 찍을 거예요 이제. 그만 찍을게요. 우리 유나 그만 찍을게. 알겠어요. 엄마 또 쫓아왔어요. 띠 탈 섹시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